음악 안녕하십니까 학생 학부모 혹은 동료교사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수능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도 끝났겠다 수지 모집에 이어서 정시모집에 대해서도 알아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능 전형과 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진학지도 리더교사단 상담교사와 대교육 상담교사를 맡고 있고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문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정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의 원격수업에 학년 초부터 정신 없으셨죠? 수능도 한 달 미뤄지면서 더욱 심숭생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능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면 정시를 원서 작성을 할 날만 남았네요 먼저 정시모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일정입니다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수능이 보름 정도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정들도 조금씩 연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발표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초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졸업식을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정시 원서 접수에 대한 상담을 일정 부분 완료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하나 다하군의 경우에 전형기간도 뒤로 미뤄졌고 기간이 하루 이틀 동도 짧아졌습니다 덕분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2월 7일로 그다지 많이 늦춰지지 않았고요 등록일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충원모집도 끝내게 되면 2월 19일날 마무리가 되고요 그 뒤에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다행히도 모든 일정이 3월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됩니다 모쪼록 일정 잘 신경 쓰셔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는 9일 토요일이 마감이고 청주교대, 춘천교대는 10일 일요일이 마감입니다 주말이니만큼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시모집 지원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은 가하나 다하 별로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군에서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이 다르면 동일 대학을 여러 번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에 제한이 없습니다 간혹 전문대학에 군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문대학은 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을 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대를 수시로 지원을 했는데 4년제 대학교는 정시로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매년 꽤 있는데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 수시모집에서 최초 혹은 충원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단 한 건이라도 합격을 한 학생은 정시모집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등록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이중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기술원, 한례종 등 이런 학교들은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정시모집이 다 끝나고 모집하지 못하는 학과만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시모집에서 대학에 등록한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합격 등록을 하였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대학별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지만 서울, 경기권, 대학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많이 못 채우나 싶으시겠지만 보통 특별전형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이것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2022학년도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올해까지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략 8만 명 정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충원 인원을 포함 경쟁률을 살펴보면 2월 인원으로 인한 합격률 상승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정시 인원의 변화를 보시면 1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 왔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는 없어지고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에서 2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만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학교가 그렇긴 하지만 예체능이나 예체능의 경우에는 실기나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알아보면 87%에 해당하는 학교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진행하지만 11%에 해당하는 학교는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정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교과나 종합전형을 사용하는 학교도 소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특별전형에서 교과나 종합전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인원이 1500명 정도 증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을 군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군과 나군의 인원이 많습니다 대략 38%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군은 25%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평균 경쟁률이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이 높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가나군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다군에서는 충원 합격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산업대, 특수대, 전문대는 앞서 말했듯이 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군을 나눠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군 안에서는 전형방법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대학의 가군에는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가 있습니다 일반전형 1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를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일반전형 2의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 상위 3개 과목을 45%, 40%, 15%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전형입니다 이처럼 같은 군 안에서도 다른 방법의 전형을 공지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하는 전형의 방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별 대학 명단을 서울, 연기, 인천 지역만 추려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학교는 이 군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학과별로 지원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느 군에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은 군이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어느 학교를 쓰면 어느 학교를 못 쓰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함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함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모집에서 고대랑 연대를 함께 붙어서 고민 중이다 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카톨릭대학교처럼 계열별로 군을 나눠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 인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별로 한 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모두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가군에는 단국대학교 국제경영 나군에는 단국대학교 경제학 다군에는 단국대학교 경영학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초등교육과를 다군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뽑는 학교가 없어요 이화여대와 교원대학교의 초등교육과만 가군에 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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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모두 나군에 있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이 되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표와 거의 같아서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크게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입니다 이 점수들을 선택해서 대학은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성적표를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보통 등급을 많이 보시는데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정시에서는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원점수라고 하는 학생들이 맞춤 문대의 점수는 성적표에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용하지가 않고요 이 원점수를 토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상이합니다 백분위의 경우에는 전체 응시생 중에서 본인보다 낮은 점수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의 백분위가 80점이다 라고 하면 나보다 국어를 못 본 학생의 전체 80%가 내 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점수의 경우에는 수학시간 배우는 평균 표준편차의 개념이 개념을 사용해서 만드는 점수입니다 이론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나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분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위는 학교 내신에서도 이용하는 개념이니 조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100에서 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며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데까지 사용됩니다 등급을 나누는 백분위는 내신 때와 같이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렇게 됩니다 백분위는 만점이 100점으로 정해져 있어서 과목 선택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고 직관적이고 쉬워서 많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표준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여기에 국어수학은 20을 곱하고 100을 더하게 되고요 탐구는 10을 곱하고 50을 더합니다 따라서 내 점수가 평균과 같다면 국어수학은 100점 탐구는 50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딱 중간 기준이라는 것이죠 표준점수의 경우 매년 표준편차에 의해서 영역별 만점자의 점수가 변합니다 표준점수는 백분위에 비해서 더 디테일한 변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변별이 어려운 몇몇 선호대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이 표준점수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변환해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국어랑 수학 나에서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학하 그 다음에 탐구영역에서는 자체 변환점수를 활용하여 반영합니다 이 변환점수를 만드는 방법은 학교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학교마다 입학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거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변환표준점수의 경우 특히 탐구과목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보정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표준점수만으로 표준점수 변환점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백분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준 변환점수 기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이렇게 점수가 100점부터 0점까지 변환점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시 세계사 백분위 100점과 생윤 백분위 97점은 백분위는 3차이 표준점수는 6차이로 원래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하지만 변환점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0.66점으로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별로는 어떤 점수를 활용해서 선발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105개로 가장 많습니다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41로 그 다음입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활용하는 학교가 19개고요 그 외에도 등급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활용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할까요 결국은 변별의 문제입니다 작년 수학 나 1등급 학생의 경우 등급으로 나누면 모두 그냥 1등급입니다 하지만 이걸 백분위로 나누면 총 4단계 그리고 표준점수로 나누면 총 14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변별이 쉬워지죠 인원수로 인원수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1등급의 인원수가 총 8,666명이었습니다 이걸 백분위로 나누면 백분위 99에 해당하는 학생 2,405명을 추릴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표준점수로 하면 133점 132점 131점으로 세 단계로 세 단계로 11명 116명 그 다음에 2,278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점의 승부가 중요한 정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을 변별하게 됩니다 아 뭐 이런 복잡한 거 됐고 결국 그냥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영역을 다 잘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은 둘 다 작년에 경영학과에 입문 2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입문 2 전형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 탐구영역은 백분위 변환 보정점수를 활용합니다 또한 국어 25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 를 반영합니다 B 학생이 A 학생보다 100분위 합 표준점수의 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위 합 표준점수 합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환산점은 A 학생이 더 0.36점 정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 이에 따라 A 학생은 충원을 합격하고 B 학생은 불합격한 결과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반역 영역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도 그리고 한 대학 내에서도 계열이나 과별로 수능 영역의 반역 영역과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특정 과목을 반영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특정 영역 특히 수학 가형 그 다음에 과탐 같은 영역은 가산점을 준다거나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과 대체하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변환된 영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등급당 몇 점을 주고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몇 점씩 감점 되는지도 모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많은 관계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국어영어 혹은 수학영어에 잘 본 한 과목을 추가하는 강남대학교 을지대학교 같은 학교도 있고요 사실 이 학교 안에서도 인문 자연계열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과들은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합니다 하지만 음악대학과 연극영화과는 국어 영어만 반영합니다 또한 자연계획 수학탐구 비중과 인문계열의 비중이 상이합니다 같은 300점이라도 다 같은 300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도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나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흔히 정시는 점수로만 보는 전형이라 수시에 비해서 좀 쉽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점수 조합의 변화가 무궁무진합니다 매년 저도 입시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시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앞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학 가형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모든 학과들이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주로 자연계열 학과와 의학계열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탐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아까 수학 가형을 필수로 지정해 놓은 학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과 의학계열에서 주로 분포합니다 반영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학교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그 학교의 계열 그리고 좀 더 깊게는 학과까지도 생각을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 학교의 경우에는 자연계의 수학 가형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과탐 2과목을 홀드했지만 인텔리전트 컴퓨팅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봐서 당연히 20계열 같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사탐을 수학과 탐구에서 교차지원을 허용합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절대평가가 된 영어와 한국사의 반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라 등급만 제공합니다 따라서 각 등급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사항은 등급 간의 점수가 갑자기 심해지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영어 점수와 다른 점수 다른 점수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혹시 기본 점수는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에는 3등급 안에서의 감점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구간이 다양하고 심하니 더욱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 1등급 100점 2등급은 98점을 줍니다 2점이 감점되네요 3등급도 95점으로 더 감점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감점의 폭이 커집니다 수학에서 나오는 등비수열 뭐 이런 것 같네요 한국사의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는 만점이고요 그 뒤로는 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보시게 되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200점 만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고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감점되는 형태입니다 인천대는 특이하게도 5등급을 0점으로 두고 감점 가점이 되는 형태입니다 서울교대는 아예 3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두고 3등급 이하는 지연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배점의 크기가 다른데 이 부분도 총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국대는 200점 만점이지만 실제로는 200점의 15%가 반영되고 고려대는 비율이 없으니 1점이 그대로 감점되는 형태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테이니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1등급을 받았을 때 반영점수가 100점이고 전체 총점에서 영어의 비율이 20%입니다 전체 총점이 100점이라면 영어는 20점 1000점이라면 200점이 되겠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98 곱하기 0.2 해서 19.6점이고 6점으로 0.4점 차이가 납니다 1000점 만점이 된다면 4점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총점에 따라서 감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상대 반영 비율이 없이 그냥 바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에는 감점이 없지만 2등급의 경우에는 총점의 양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0.5점이 감점됩니다 이러한 영어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은 총점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나 영어가 영향을 주게 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와 학과입니다 정시에서는 흔히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영한다고 해도 그 학교의 모든 학과가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과별로 확인이 필요하죠 반영 비율도 학교별로 좀 상이합니다 10% 이하로 반영하는 이런 학교들부터 50%까지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주로 예체능 학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모든 학과들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만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것도 국어랑 영어만 전과목 석차등급을 반영합니다 가산점 가산점의 경우에는 수능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수학 가형 그 다음에 과탐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과라는 것은 역으로 수학 나염 사탐에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아랍어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가산점을 적용해주는 학교를 좀 찾아봤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찾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5에서 15% 정도 가산점을 줍니다 수학 가형을 시험친 학생들은 좀 유의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탐의 가산점을 주는 학교입니다 한양대는 특이하게도 과탐 투과목 물투 생투 화투 지투 같은 투과목의 가산점을 줍니다 숙명여대 응용 물리학과는 물리영역에만 20% 가산점을 크게 줍니다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탐구로 대체해주거나 점수를 조금 반영해주는 학교들입니다 대부분 인문계열에서 사탐과목을 한과목 대체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서울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가감점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탐구과목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제2외국어 대체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모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정시모집의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시모집인원은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되면 현재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대학 각 학과별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의 반영지표 반영방법과 각 영역의 반영비율 각종 가산점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 선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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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